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안내서기 위해서 딱 썼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뒤에 배경이 노란 유셋꽃인지 모르겠는데 노랗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노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맞췄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선사님 한 분이 그것까지 다 생각했냐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멍텅구리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기보다 좀 세밀한 사람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믿겠노이 가시더라 보기보다 좀 세밀합니다 제가 우리는 굉장히 뭔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죠 날씨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오늘 어디론가 주일날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아요 요즘 봄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좀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날씨가 맞고 무리하에 좀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찌짐이나 꼽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좋으면 거기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나쁘고 이러면 감정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 아 우리 뭔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작업 걸잖아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어디 어딘가로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주로 어디로 가죠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분위기 있고 음악이 있고 뭔가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이런 거 그런 곳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달콤하게 작업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다 맛있는 거 딱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몇 마디 하면 그냥 작업이 싹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이런 감정,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래서 참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완전 복음 그랬는데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체험이나 또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 그래되면 굉장한 실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경험, 우리 생각, 우리의 선입견에 따른 모든 판단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약, 복음의 말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 하나교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완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을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 주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아시죠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어떤 조금 실수 이런 것들 아버지 형들이 저렇게 저지려 했어요 형들이 저렇게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일 안 했어요 이런 거 가서 고자질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사단이 역사한 거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처음엔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누가 죽이지 말자 우리 아운데 이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예로 또 감옥으로 뭐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급탈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여자가 오히려 요셉을 연애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요셉은 너무나도 이렇게 깨끗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강간했다 이런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재반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다가 두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 옆에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왕 앞에 서게 돼서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구하려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자기 아우 자기들이 노예 상인에 팔았던 아우 요셉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 형들은 자기를 동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팔은 그 동생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서 있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사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 가슴이 막 철렁 내내 앉았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절단 났구나 이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 같은 쓰레기도 건졌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델스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현장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복음을 들어도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려고 생명 주려고 어떤 종교에도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다 거짓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메시아다 옛날에 그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씨라는 분 아십니까 제가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나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공중부양한다 하고 신혼부부한테 돈 많이 주겠다 하고 이렇게 공약도 걸고 이래가 결국 떨어졌지만 멀쩡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그런 감은 있었죠 근데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분이 가수인데 노래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볼 때 허경영 씨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인터뷰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씨하고 자기는 사실혼관계에 있고 동거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을 수 없다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저는 그 기사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또라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디 방송이 다 나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또라입니다 이거 내가 메시아다 또라인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인데 뭐 한간에 들으니까 롤스로이스 차 타고 다니고 하늘궁 해가 궁이 막 몇 개나 되고 이런대요 이야 뒤에 막 돈 대는 사람 막 여자분들이 줄 서 계시고 그렇대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야 이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메시아를 보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분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네를 하리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분명히 성경에 다 약속하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천두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극하는 흑영실 따라다니 참 이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도 스스리 벌은 법정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간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 송영교회 때 새벽기도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이만한 하연 개가 주인을 어슬렁어슬렁 따라서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개가 새벽기도 하는데 옆에 앉아가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새벽기도 끝나니까 어슬렁어슬렁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불안과 무섭고 두렵고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공원 갔을 때 보시잖아요 엄마 잃어버린 애가 울면서 정신 잃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깥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선악과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큰 그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었던 인생이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단절되버리는 끊어져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받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막바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평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걱정, 염려,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조금 더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걱정, 고민, 염려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신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굉장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답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뭐 사람 좋아가 다녔죠 교회 형들 통해가지고 세상 바깥의 문화를 다 배웠어요 당구장 데리고 가지고 술집에 데려가지고 당구장에서 다방 내지 불러가고 이렇게 커피도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교회 형님들한테 다 배웠다니까요 형님들이 막 아주 그런 걸 잘 전해주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주로 실내 포차 자꾸 뭐 그런 술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가 방황할 때가 있었죠 답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막연한 거죠 망구의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망구의 내 생각이에요 좀 착하게 좀 이래 열심히 새벽기도 뭐 이런 거 다 이래 좀 하고 체라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성수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물론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나 주 대신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확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작을 지셨구나 그 사망권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예배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잘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오랫동안 헤매이고 이랬는데 제게 하나님 주신 뭔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저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요 아홉 살 때부터 다 죽는다 하니까 막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줄 딱 들었는데 내게 믿음도 생기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훈련, 집회, 신학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버렸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 순간부터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 은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내게 정말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한순간 그 인생을 바꾸시더란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목사님들 다 안 돼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또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바벨론 저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 고통과 질병, 위기 이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진짜 응답의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시위대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읍을 고쳐낫게 하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나에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악한 자들은 두려워하며 뜰 것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답을 붙잡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보금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란 말이죠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노예로 왔고 내 신세가 뭐냐 낙심에 빠져 있었다면 낙망하고 있었다면 좌절하고 있었다면 이를 뻐덕뻐덕 갈고 있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요셉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완전 보금의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유혹을 받고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원죄사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6장 내필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악한 사단에 흉악한 사단에 의해서 잡혀버린 겁니다 내필임 그리고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완전 바벨탑 한순간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투운동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 교수, 정치인, 문학가 그 분야에 전부 다 잘나가던 상위 레벨의 전문인들입니다 나 저 사람에게 성폭행당했어요 성추행당했어요 이래가지고 줄줄이 VIP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 끝 연예계 생명 끝나버렸죠 교수들이 명망이 있던 교수들이 학생들의 신고와 폭로로 이어가지고 다 그냥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돌로 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다 나는 안 들켰을 뿐이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안 들켜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런 일련의 사건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 생각이 많이 들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 역시도 안 들켰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날마다 때마다 초마다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보혈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가리워주는 내 죄를 용서해주는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기시겠다 그랬고 너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기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솜처럼 희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뭐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분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단절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많습니까? 잠깐 유튜브 같은 데만 들어가서 하나 보다 보면 저는 주로 낚시나 복싱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다 보면 연결, 연결, 연결 돼서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시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휴대폰 하나예요 그런데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놀거리, 즐길거리, 재미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문화를 만들어 놔 가지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가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네 명이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속임수, 거짓말 천재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로 아담 하와를 문에 떨었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 조사도 무슨 지금 시대에 귀신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전부 귀신 이야기예요 사단 귀신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장에 가보십시오 귀신 돌려 가지고 정신 돌아 가지고 표시 안 나게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현장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그래 말하는 신학자는 진짜 자기가 귀신 들리든지 자식이 귀신에 한번 들려봐야 지금 정신을 바닥 차리지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마귀가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아주 그냥 표적으로 삼고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없으면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자, 무속인 온갖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른 때부터 해오던 거라 이런 식으로 문화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전통문화, 조상, 제사 이런 것들로 내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제사가 어떻게 우리 겁니까? 우리 전통입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추석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선이 건국될 때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는데 민심을 못 얻었단 말이죠 그때 신화 중 한 명이 저 중국에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어떻게 했냐? 가져왔는데 그냥 적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 제사 어떻게 이 제사가 우리 겁니까? 외국에서 두는 거지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다 효도고 우리 건 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은 서양 종교라고 하고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인생들을 전부 이런 데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이 그 식사로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막 불효하고 맨날 애 미기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잡사해요 어른이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들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과 마음과 정신 어떤 영적인 질병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돼 먹은 사람 애가 나오고요 귀신 들려서 막 간질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모든 병이 귀신 마귀가 주는 병은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 말이에요 이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의 신경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른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불신앙을 이용해서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예수님도 시험받으시는 예수님에게도 나와가지고 내게 절해라 오 세상 천하 영광 다 줄게 이게 마귀가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계결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아 이게 이 일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구나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분간이 된다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걸 분간한다 말이죠 이번에 새롭게 임직되어질 중요한 우리 중직자로 선출되어질 분들도 교회의 여러가지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불신앙하고 자꾸만 이 사단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지 마시고 정말로 목사님과 함께 마음 한 힘이 되어서 지역 살리고 또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말씀의 은약에 딱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사단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볏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분명한 은약 성취 세계보고마 그 약속을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에게 받고 나서부터 분명하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노연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감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시간에 따라 와지는 응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게 또 압제당했기 때문에 일본 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한이 있잖아요 또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 같은 이런 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러 가지 고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버려라 그럽니다 네가 저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럽니다 한도 버려라 상체도 버려라 그런데 그게 버려집니까 쉽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실수없는 상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주님이 내 모든 이 상처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고 이런 나를 나는 정말 쓸모도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살찌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약속이 확 믿어지는 순간 그 상처는요 진짜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준다면 그리고 그 내용만 바로 잡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구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방향만 조금 잡아지면 내용만 갖춰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게 된다 왜? 자기와 같이 그렇게 기구한 인생 자기와 같이 그렇게 상처와 한우로 완전 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완전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출신 성분 따지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 길라스에 있는 엘리야 아벨 몰아의 엘리사 이런 사람 들어서 쓰셨어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 노명 쓴 사람 핍박 받는 사람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사람 쓰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 출신 사람들 쓰고 사형 선고받은 아무 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대교회를 들어서 쓰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진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로마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로마가 나중에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왕도 교회에 나와요 신하들도 다 나와요 점점 복음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변두리 저 핍박 쓴 사람 누명 쓴 사람 핍박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안 쓰시나 바오를 쓰셨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즐겨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복음 전하라고 완전 복음 전하라고 말하자면 제게서 역사가 일어났다 뭐라 하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역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 나왔다 하바드대 나왔다 야 하바드대 역시 이래 될 거라고 말해요 저는 경북공고 나왔는데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거기서 대 RTS를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은약계를 모실 성년을 너는 세워라 사무엘을 통해서 은약계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가 사울왕의 그 죽음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딱 됐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왕자리 차지하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맡겨놓아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막 도망갑니다 그래가 막 도망가는데 막 힘이 빠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무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그락하면서 거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장군이 저 놈의 목을 내가 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죄를 시켜가지고 내게 말씀하는 게 아니냐 다윗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그가 한 저주 때문에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에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가메기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빌리포 지역에 막 이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막 서로 다투면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다툼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래라 자기를 향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한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복종 완전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그런 사람들이 완전 복음의 사람 갈라데아 2장 20절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가보고 감옥으로 가고 여기에 멸망시키라는 사단의 교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낳을 때도 히브리 민족이 자꾸 커지니까 두 살 미만의 어린애는 남자면 다 죽여라 그게 어린애 어린 후대들을 죽여라 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저 헤로당이 자기가 왕자를 계속해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경비하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출생한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남아 학살 학대 학살 사건 이게 전부 마귀 역사란 말이죠 이 요셉에게도 일어난 일이 마귀가 이 언약을 끊어버리기 위한 마귀의 사단의 괴례가 괴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불행과 자기의 신세 하탕한탕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일을 갈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은향이 분명히 있음을 딱 붙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막 선동했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선동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여자 요소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물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 마귀가 아이큐가 너무 낮은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문제 사건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위기들 분명히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괴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계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정리되고 그 가운데서 기도가 정리되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정리가 되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